1 2 3 5 3 4 4 3 4 3 4 1 2 3 5 감히 누가 이렇게 날 설레게 하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따로 신나 봅니다. 사랑하게 될 거를 안녕.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오늘 보컬 레슨 하고 영어 레슨이랑 보컬 레슨 할 거예요. 저는 보컬 레슨이랑 영어 레슨이요. 뭐야 나는 거 같잖아. 나 보컬 레슨 먼저야. 순서만 다르게 근데 영어 먼저잖아. 그럼 안녕. 난 여기 있을 거야. 내 같이. 난 여기. 사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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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바로바로 적어줘야 안 까먹고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보인다. 이런 느낌? 근육이 별로 없어. 없는 거예요. 몸에. 그만큼 더 의심해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도 좀 더 부족하니까. 연습하러. 잘 안 되면 보통 이제 자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유진이는 해볼게요. 저 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밝게 하는 편이에요.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부터 고음까지 다양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약간 힘 주는 거랑 자리를 지키는 거랑 약간 헷갈려요. 자리를 지키려니까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힘 준 소리가 나니까 이건 아닌가 싶은데 또 자리를 지키려면 힘을 내야 되고 맞아. 와 이게 엄청 무거운 거야. 내가 든다고 생각해봐. 든다고 생각하고. 진짜 쉽게 들면 안 되는지. 자 엄청 무거운 거야. 잡히지 않았다? 아 보컬은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목소리가 얇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만의 스타일은 뭘까? 요즘 고민이 많아요. 너무 진지한 얘기인가요? 춤도 잘 추고 싶고 영어도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노래를 제일 잘하고 싶네요.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연습! 셀카 찍었어요. 저는 이제 곧 시간이 돼서 영어 레슨을 받으러 가야 해요. 그럼 여러분 모두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즈예요. 이서입니다. 보컬 레슨 하고 영어 레슨 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컬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아임나. 리즈. 어? 여기 리즈 언니가 나왔는데요? 짠. 음정 스케일이 많아요. 레슨 전을 꼭 하고 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아임나. 에인 Gesetzentwurf 올ienced 칭을 길든 케이밍 aktuological qui 장소나 서민 이제 뭐해요? 이제 퇴근? 기다려줘? 2시간 어떻게 기다려요? 왜 못 기다려? 힘들잖아요 어? 피곤해 아 근데 랩 연습도 해야 되기도 한데 어 세팅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아 이렇게 밑으로 뱉어내는 느낌 아니고 어 어 그렇게 해야 소리가 더 에너지 있게 나 어 어 그래 훨씬 더 근데 저 목소리 좀 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더 커지지 오늘 이거 하니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연습할 때도 레슨 받을 때도 무대에서처럼 항상 노래를 해요 가사 외우는 건 기본이고 제스처나 표정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되게 프로페셔널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응 그 느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안녕 레슨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이 아이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대견하구요 저번 시간보다 훨씬 늘었다고 칭찬해줘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하루랍니다 예이 나 이제 레슨도 끝났는데 어떤 맛있는 걸 먹지? 이게 뭐야?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는 멤버들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진지한 얘기인가요? 아하 고퀄레슨 나왔대요 전 퇴근할 거거든요 아직 1시간 뒤에 고퀄레슨이라서 수고하시고요 안녕 안녕 하네 아하 하하 하하 라치 안중같은다 까만 벽 무대 위로 넘붙이 슬펐던 우리 같은 콜 그 순간처럼 안녕 비브라토가 너무 많아요 어린데도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 저 이해 안 가요 하면서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막이 내릴 때 그렇지 숨 쉬는 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 숨 쉬었어? 뭐 쉬었어요? 현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는데 너무 오래 봐서 장난만 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연애 난다니까?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밤 까만 병구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해요 그 순간처럼 안녕 그 순간처럼 안녕 그 순간처럼 안녕 중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와아 지금 엄청 떨리고요 아직도 떨려요 와 어떡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긴장돼서 막 목소리가 원래도 제가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습관이 있는데 더 막 떨리고 막 염소 목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더 성장하는 미소가 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케이 해봅시다 왠지 따뜻했던 그날 밤 눈꽃이 내려앉은 두 볼에 버스 부분을 딱 시작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목소리와 감성이 들리는 순간 우와! 귀가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밀리는 거 들려? 밀리는 거야? 나 들려요 여기도 더 버려도 돼 다 없어져도 돼 입술이 서 있어 다시 찾아온 또 밀었잖아 뇌로는 알겠는데 그 행동이 안 따라주는 그런 건 뭔지 아시죠? 딱 그거예요 들으면 알겠는데 부를 때는 잘 못 부르겠는 상황이어서 지원아 지원아 목소리 진짜 예쁘다 계속 그런 느낌이기만 하면 안 돼 어려워?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괜찮아 천천히 해 오늘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곡을 되게 좋아했어서 습관이 들어 버린 거예요 붙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오늘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다음 레슨 때까지 해가는 게 숙제 라고 하셨는데 잘 해가.. 해.. 해.. 잘 해가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제가 보컬 레슨을 받으러 왔습니다 거기서 업을 짧게 해봐 길어 스페이 데이는 리듬감이 좋은 편이라서 가볍게 리듬을 타면서도 그루브를 많이 보여주는 친구거든요 자 지금 똑같은 부분이 4번이다 네 다이나믹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쌩 부분은 3개 하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어 좋아 맞아 완전 랩만 있는 곡도 잘하는데 싱그릇도 되게 잘해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노래하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못 했던 것 같아서 음 음 촬영하러 가고 있는데요 어 왜 3명밖에 없죠? 차를 나눠 탔기 때문이죠 나눠 탔기 때문이죠 좀 쉬면서 가고 싶은 사람 손들었는데 딱 저희 공포즈인 거예요 맞아요 먹는 팀에서 말하면 들어가기 근데 왜 나는 수단 안 뚫고 다들 쉬고 있을 것 같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저희보다 시끄럽나요? 보여줘 보여줘 하나 둘 셋 가을이 왔나봐 가을 언니가 왔나봐 가을이가 왔네 가을이가 왔네 뭐가 좋아? 봄가을 봄가을 좋아? 나도 전 여름이 좋은데요? 너 겨울 좋아? 네 겨울에 맛이 있답니다 팥 때 슈크림 하나 둘 셋 팥 팥이 기본이고 슈크림은 약간 그거 서비스 같은 느낌이 좋아 3개 시키면 팥 2개 난 국화빵도 좋아하는데 나도 호두과자도 좋아하고 계른빵 귤이 좋은 게 먹기가 편해서 너무 좋아 사과는 누가 사놓은 거야 숙소에? 난 거 같아 제가 사라졌어요 너야? 네 사과를 어떻게 먹어? 깎아먹어? 다 먹나? 수박씨 먹어? 먹어요 저는 포도씨도 먹어요 나는 껍질도 뱉어 아 껍질을 뱉긴 해야죠 뱉는 그 종류가 있잖아요 어 맞아 그냥 사인모스켓 최고라니까 맞아 사인모스켓을 먹어야 돼 씨 없고 텔비아 토마토 맛있더라요 그치 짠 엘리베이터만 탔는데 벌써 이렇게 신났어 짠 드디어 첫 상황 우리 붕을 이제 구현할 세대가 된 거 아니야? 드디어 트로피도 잘 찍고 유튜브도 잘 해봅시다 화이팅 오오 진짜 예쁘다 여기 되게 싫어 여기 포토존 여기 아이브이 그렇게 우리 이제 진짜 아이브인가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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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하나 둘 셋 뿅 출근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안녕 저희의 첫 공식 스케줄입니다 헉 우리 이제 아이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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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브라고 아이브 고고고고고고 그러면 어 그거 뭐고 배스킨라빈스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정해주면 오케이 오케이 1 2,3,4 5,6,7 8,9 21 22,23 24,25,26 27 응 28 아 아 나 괜찮다 아무 색깔 형님 눈빛이 간절해 눈빛이 간절해 간절하니 29 30 뭐야 31 22 3 3 2 3 여님도 내가 정하면 되는 거라고 2 2 언니가 29까지 해서 내가 걸렸어 3 4 5 6 오케이 아이브의 첫 스타트를 잘 끊어보겠습니다 어디있어 안녕 안녕 하이 첫 촬영이에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이브 첫 촬영 화이팅 하나 둘 셋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뿌듯해 뭔가 너가 왜 뿌듯해 몰라 언양아 응 응 타이밍 봤어? 텔리포스 했잖아 듣고 깜짝 놀랐어 양보해줄 사람 갈 언니 갈 수 있어 파이팅 이겨내야지 감사합니다 아니다 우와 예쁘다 확실히 진짜 언니 같다 응 어 맏언니 느낌 난다 넌 약간 애기 느낌이 좀 있었어 응 야 너가 할 소리 아냐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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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쪽 카메라도 한번 볼게요 어 너네 힘주는 게 예쁘다 으으응 힘들어 더 부끄러워缺过 힘줬어 예 근데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مة 어 whatever 진짜? credit 나 여기 어깨 기대고 있는데 느껴져 여기 저것도 뜯고 아직 끝나면 안 돼 아 너 빨리 가 아직 끝나면 안 돼 할 수 있어 리즈야 sockD conceived 어떡해 너무 떨려요 how can I start 아 왜 이거 좋아요! 예쁘다 인형 같아 공돌이 같아 공돌이 나 진짜 귀여워 공주 같아 공주 아 귀여워 진짜 예뻐 언니야다 언니야 언제 저렇게 많이 컸지? 오 광고 같아 너무 예뻐요 아 잘하는 사람 달라 나 불렀어? 와 이제 포로도 안 웃고 잘하네 혼난다 죄송합니다 한 번 슬쩍 미소를 지어본다 뭔가 생각하는 눈동자 고개를 꺾어본다 나레이션 더빙 더빙 나 때려봤어 받아줘 내 꽃 누가 꽂히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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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낫다? 싱그러워 싱그러워 그게 낫다 어 불렀다? 이렇게 떠 잘했다 떨려 언니도 떨려 화이팅아 귀여워 노랑꽃 주황색 안 나왔고 주왕 주왕 조왕 언니 왜 반응 안 해줘요? 주왕 조왕 주왕 조왕 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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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하는 거야? 주왕 뽀뽀 날렸어 아니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애기 같네 응해네 응해 다 다 다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한 번만 귀여워 아이고 눈 시려워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의 개성 담당은 레이야 유니크 유니클 레이 유니클 레이 뽀동 뽀동 너무 귀여워 레이야 어떡해? 뭐야 중학생 같아 왜 야 너가 제일 애기였어 귀여워 뽀뽀 초기암이 초기암이 영혼 담을게요 초기암이 초기암이 잠시만요 언니 너 이거 잘 안 되는구나 되네 아파 언니 나 오늘 컨텐츠 뭔데? 뭐야 손 싱크 누가 하고 있을까요? 뭘까요? 이 언니만 아파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운데 손가락이랑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 그 정도만 해도 됐어 이거 다 줘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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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예쁜 거 다 원장님한테 줄게 침 찐 찐 찐 해봐 침 찐 찐 찐 찐 찐 찐 찐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시켜 애한테 침 찐 찐 찐 너도 그거 시켜봐 일본어 어려운 단어 카이로 뼈꼬 뼈꼬 미 뼈꼬 뼈꼬 다와 세체로 뼈꼬 뼈꼬 무 뼈꼬 뼈꼬 우리 베이비즈 베이비즈는 유치하고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은 하루에 한 분 꼭 안아줘야 돼요 봉포즈 우리 폴라 찍자 나 찍어주라 예쁘다 진짜 예쁘겠네 장미가 짱 많아 간다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아주 좋아 공포즈 공포즈 일로 와봐 이거 꾸미죠 약간 고양이스럽게 넌 토끼 해줄게 좋아 야 벌써 벌써 웃기면 어떡해 괜찮아 이상한 것도 그 매력이 있어 건주니까 나는 뭐 지가 없어 공포즈 말고 없어 만들자 리즈랑 가을 언니는 바리비인 바리비인 굿 언니 여기 정이 있었어요? 너도 있잖아 그럼 거기는 짬즈? 면막지입니다 면막지입니다 안녕 우리 베이비즈 우리 공포즈 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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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단장 커플이에요 브랜메이드 그라시아스 이런 큐빅이랑 진짜 예쁘다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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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빔이에요 모양에 따라서 저도 붙여봤다고요 쇄골에 앉은 나비예요 원영이가 너무 예뻐서 여기 앉아버렸네요 우리는 스티커즈 스티커즈 다음 촬영 때는 더 더 오늘보다 더 열심히 다양하게 연습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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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언니가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좀 부끄러웠어요 아 아 아 너무 탈락 이리와 이리와 아 이리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당신 단체 촬영 사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어머 공각관계 내가 안아줄게 어 잠깐만 어디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 우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민트야? 민트색이야 그러면 우리 그거 하자 반민초단 가위 가위 보 해가지고 져가지고 이거 먹자 야 좋다 가위 가위 보 진 사람이 이거 마셔야 돼요 안 내우진건가 가위 가위 보 바위 보 바위 보 바위 보 보 바위 보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간다 간다 안 내우진 나갈바위 보 아싸 바위 바위 보 자 감정기별로 별로 없긴 해요 바위 보 바위 보 쬐쥬뭉 쬐쭈 쬐쭈 자 드셔보세요 이거 궁금하긴 하다 어때? 진짜 달달해요 그냥 민초단인데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상해? 민트 우유? 나쁘지 않아? 남의 좋지? 언니 한번 먹어봐 그냥 민트 민트 우유 맛있는데? 민초단 있어 바로 환영해요 반민초잖아 민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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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감사합니다.